그렇죠? 피아노 칠 때 마구 짖어대는 버릇. 이것을 굳히기 위해 목줄을 메고. 어? 근데 목줄을 맨다고 별이가 안 짖을까요? 목줄을 살짝 당겨주는 것만으로도 강아지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지요. 처음엔 겁먹었던 별이도 목줄의 신호를 이제는 알아들었는지. 다미가 아무리 피아노를 쳐도 치지 않네요. 어머나. 하품까지 하고 이제 치는 건 포기했나 봐요. 다미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뭐? 일기해봐. 반찬 제일 좋아하는 거. 된장국 좋아하잖아. 된장국? 반찬이야? 된장국? 왜 된장국이 좋아? 맛있어서. 맛있어서? 그러면 별이는 왜 손을 무를까? 재밌어서? 응. 그러면은 다미가 전 된장국을 맛있다는 걸 알게 일깨워준 건 누굴까? 엄마. 그렇지? 그러면은 별이가 손가락을 무르는 장난이 재밌다는 걸 가르쳐준 사람은 누굴까? 어미 강아지. 어미 강아지일까? 어미 강아지가 야, 비야라를 대고 속삭이는 거야. 야, 너 사람 손 한번 물어봐. 되게 재밌어. 어? 누가 가르쳐줬을까? 우리가. 어린 별이. 어린 별이. 다미를 엄마로, 누나로 여기며 졸졸 쫓아다녔던 어린 별이. 그때 안 됐어? 그때는 손가락을 깨물어도 아무리 다미를 쫓아다녀도 무조건 귀엽다고만 했죠. 아프지도 않고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별이는 지금도 아기 때와 똑같은 장난을 치는 거예요. 별이는 자기가 이렇게나 컸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저도 할 말 있는데요. 다미 누나가 이렇게 하면 놀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하지마. 놀았는데 작보기가 혼냈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먹을 거 들고 장난치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다미 누나라고 하지만 정말 얄밉다. 하지마. 장난치지마. 가만있어봐. 진정. 진정해. 진정해. 울지 말고. 혼내는 것조차도 큰 소리로 똑같은 톤으로 계속됐어요. 하다 보니까 얘는 혼내는 것과 칭찬하는 것에 구분이 없어요. 이제 별이는 10개월. 사람으로 치자면 아직 6살 꼬마라 장난칠 때와 조용히 해야 할 때를 알아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이제부터 가족이 정확히 구별해주고 습관이 될 수 있게 꾸준히 가르쳐줘야 하지요. 그쵸. 그쵸. 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 엄마랑 누나가 가르쳐줘야 되죠. 너도 덩치가 많이 커졌으니까 살짝 물거나 달려드는 것도 아프단 말이야. 살살해. 제가 그렇게 많이 컸어요. 내가 그렇게 컸나. 지금은 왜 그러냐면... 자, 그럼 덩치가 커진 별이 앉는 법을 배워볼까요? 그동안 별이는 안으려고만 하면 도망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이쁘게...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받치세요. 이쪽으로. 네. 됐습니다. 이렇게 안았는데도... 네. 그 대신 손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됐어요. 그리고 걸어보세요. 아... 지가 떨어질까봐... 네. 알아서 안기게... 지금은 꽉 잡아주고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신경이 안 쓰게 잘 그렇게 해야죠. 그런 식으로 안 하시면 돼요. 엄마, 엄마. 저도 아주 편하고 좋네요. 다미가 한번 안으면... 다미가 한번... 다미가 안기에는 많이 커져버린 별이. 평소 버둥대는 별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언제나 꽉 움켜쥐기에 바빴었는데... 힘을 좀 빼면... 아이고... 괜찮아. 아리야, 잘 가.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강아지가 불편해요. 자기 맘대로. 이렇게 내려주는데... 알았지? 됐어. 네. 오른팔에 손은 힘을 빼도 그지? 응.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딱 꽉 힘을 떨어뜨릴까봐 힘을 주고 안 했잖아요. 양손에 다. 다미가 안으면 막 이랬잖아. 그치? 좀 별이가 막... 몸부림치고 그래서 앉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앉으니까 좀 편안한 것 같아요. 별아, 너는 어때? 네, 저도 좋아요. 아주 좋아, 누나. 아, 포근하다. 별이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 그날 밤. 아빠, 아빠, 아빠. 어서오세요, 어서. 오늘요, 또 아저씨가 와서요. 저 목줄도 하고요, 그냥 목에다가 막... 아이고, 아무래도 별이를 진정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아빠, 아빠, 아빠. 저 오늘 피아노 칠 때요. 아빠, 저 좀 안아주세요. 어머나, 다밑, 별이도 조용히 안겨있네요. 나와봐, 아빠한테 간다고 하고. 집어넣을까봐. 어, 그러니까 길에서 얘가 안기는 걸 싫어하니. 우리가 안아서 잡고 집어넣고 안아서 병원 가고 안아서 안으면 여기다 넣을 거라는 걸 아는 거지. 안기려고 도망가잖아요.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는 신호, 안아주기. 하지만 별이에게는 가족들이 안으려는 모습이 펜스에 가두려는 신호로만 각인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으려고만 하면 도망가고 버둥대며 탈출하려고 했던 거죠. 강아지의 습관은 생활이 되어 나쁜 버릇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